자바니즈 식욕목 고양이과의 보유류 발리네즈와 샴 고양이 컬러포인트 쇼트헤어의 교배를 통하여 만들어진 품종으로 기본적인 외형 및 털의 형태는 발리네즈와 동일하나 털의 색에서 차이가 있다. 1986년 국제 고양이 애호가협회에 승인되었다. 고양이 관련 협회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있어 발리네즈와 자바니즈를 구분하지 않고 발리네즈라는 한 품종으로 보거나 자바니즈를 발리네즈의 하위 품종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발리네즈는 크게 4가지의 털색을 갖는데 이 4가지 경우에 포함되지 않을 때 자바니즈라 부른다. 대체로 부드러운 흰색, 빨간색, 갈색이며 줄무늬나 얼룩무늬를 가지러 자바니즈의 새끼가 발리네즈의 털색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길고 날씬한 제형으로 역삼각형의 얼굴 커다란 귀를 갖는다. 긴 꼬리는 몸에 비하여 색이 짙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끝부분의 털은 깃털처럼 끝이 퍼져 있다. 꼬리는 통통하고 길다. 털은 매끈하고 부드럽다. 영리하며 매우 사회적이다. 주인이나 가족과 함께 있으며 노는 것을 즐긴다. 발리네즈와 울음소리는 거의 같으며 애교가 많아 주인이 먼저 부르지 않아도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영리하지만 간에 있으며 영리하여 비하여 강력하여 가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